여기는 신림역하고 롯데백화점 사이에 있는 신림오동이죠 지상층이고 천에 53 넓은 원룸입니다 원룸치고 많이 넓은 편이고요 대신에 연식은 좀 있고 가격은 천에 53만원 천에 53만원이고 500에 한 55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축급은 아니고 연식이 좀 있는 집 중에서도 많이 넓은 편입니다 치수를 한번 이거 둘 데가 없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3,40m 그리고 여기 싱크대 여기서부터 저 벽까지가 4,70m 입니다 아주 넓죠 여기까지 잰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 또 요만큼의 공간이 또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여기 또 싱크대하고 또 여기 공간 따로 뺀 거 그래서 좀 연식이 있어도 나는 좀 넓은 게 좋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추천하는 집 중의 한 건물입니다 위치가 패션분화의 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사이이기 때문에 한 역에서는 도보 한 10분 정도 실립역에서는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도 아주 크고요 여기 대표님도 서비스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services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